조계사 4부대중이 한상균 위원장 신변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정부, 불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조계사 4부대중은 어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조계사에 머무는 동안 기본적인 사찰 예법과 생활 청규를 따르고 투쟁 관련 재반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경찰에도 공권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조계사가 갖는 종교적 상징성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계사를 찾는 불자들에게는 비록 신행 활동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비롭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도 어제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참회를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공권력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